하이빈니즈 저는 지금 부산 하명동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예전에 어렸을 때 6살부터 한 10살까지 제가 살았던 그린파크라는 아파트고요. 재개발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됐네요. 그대로 남아있고 엄청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하명동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에 거의 다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고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. 제가 이사가고 나서부터 이사가고 나서 중학생쯤 때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발전했어요. 이제 인근은 거의 다 아파트 대단지들이고 또 큰 병원들이나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 있습니다. 예 또 나중에 영상 또 올려볼게요. 참고로 제 고향은 해운대 반여동입니다. 예 이상 영상 종료할게요.